음악 측면 배출형 줄기 절단기는 고장력 소재 사용으로 내구성이 우수하고 간단한 목력 전달 구조 설계로 유지 보수가 용이합니다 자동 높이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일정한 절단 높이 작업이 가능하고 최적의 유체 역학 설계로 제작되어 측면으로 줄기를 모아 배출시키는 구조이며 3단으로 절단된 줄기와 비닐 제거 작업이 우수합니다 주요 작업의 기계화를 통해 관행 대비 노동력 70% 이상 절감 및 생산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작물 재배 중 가장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정식 수확 단계 노동력을 줄일 수 있어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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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